웃음 자 웃음 자 선생님은? 건강 자 우리 포회자님은? 기쁨 자 우리 선생님은? 행복 자 우리 영수 선생님은? 난 사랑과 행복 뿜 사랑과 행복을 뿜 뿜 뿜 자 우리 선생님은? 힘을 뿜 뿜 뿜 건강 건강은 뿜 뿜 뿜 항상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자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즐겁게 일은 뿜 뿜 뿜 자 우리 선생님은요? 건강 뿜 뿜 뿜 자 우리 마지막 삼겸 선생님이 잠시 건강이에요 뿜 뿜 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시키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분들이 뿜 뿜 시키는거 뿜 뿜 시키고 싶으신거 시작할게요 자 손등 자 펫도 테이크 옆으로 한번 받아 뿜 뿜 간다 뿜 뿜 뿜 뿜 간다 한번 더 자 펫도 테이크 어깨 흐들어주시고 자 옆으로 한번 더 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 동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뽑 만난다라면 뭐라고요? 신나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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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 똑같이! 한 번만 더! 안 돼! 안 돼! 한 번만 더! 많이 났어요! 두번째! 많이 났어요! 관절하니까! 두 손 잡을게요! 하나 둘! 어깨도 줄게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자! 어깨 흔들어주고 자! 옆으로 옳은 숨에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팔꿈치! 어깨! 옆으로 한 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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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ола! 응! niin! 한글자리 가겠어 한글자리 가겠어 한글자리 가겠어 한글자리 가겠어 한글자리 가겠어 한글자리 가겠어 웃음 웃음 건강 우리 포예사님은 기쁨 기쁨 우리 선생님은 행복 뿜뿜뿜 영수 선생님은 사랑과 행복은 사랑과 행복은 뿜뿜 힘 힘은 건강 항상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즐겁게 일을 뿜뿜 우리 선생님은요 건강 건강 우리 마지막 삼겸 선생님이 건강이에요 건강 우리 마지막으로 풍뿜 시키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풍뿜 시키는거 풍뿜 시키고 싶으신거 시작할게요 팔꿈 투기 손 역사님은 파이팅 펜톡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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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톡 어깨가 끌어주시고 자 옆에 옆에 앞에서 뽀뽀뽀뽀뽀뽀뽀 안쪽 한 번 더 한 번 더 올라가요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안쪽 한 번 더 할게요 하늘 받는 자라면 뭐라고요? 신나게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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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안돼 두 번째! 많이 나왔나? 두 번째! 많이 나왔나? 반대로 하니까 하나, 두꺼번에 갈게요 하나, 둘 어깨도 출게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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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더 자 어깨 흔들어주고 자 영수랑 오른쪽 손에서 3번 더 3번 더 또 크로스 자 하이포스에 어깨 영수랑 한 번도 편하게 3번 더 3번 더 3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오라봐 1번 더 2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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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우리 부회사님은 기쁨 뿜뿜뿜 우리 선생님은 행복 우리 영수 선생님은 난 사랑과 행복 뿜뿜 사랑과 행복은 뿜뿜뿜 힘 힘은 뿜뿜뿜 우리 선생님은 건강 항상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즐겁게 일을 뿜뿜뿜 우리 선생님은요 건강 뿜뿜뿜 마지막 삼겸 선생님이 건강이에요 진짜 건강 마지막으로 뿜뿜시키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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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이 뿜뿜시키는거 뿜뿜시키고 싶으신거 일어나면 갈게요 자 손등 자 회동생 영구하고 가서 뿜뿜하세요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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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뿜뿜 하나 뿜뿜 둘 하나 셋 뿜 뿜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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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갈게요 뭐라고요 신나게 자 윤세 7명 많이 났다녀 많이 났다녀 두번째 많이 났다녀 관절하니까 손가락으로 가볼게요 하나 둘 어깨 붙을게요 큰소리로 뭐라고요 한 번 더 한 번 더 어깨 붙을게요 옆으로 오른쪽 손에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어깸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세상 일사리 가겠어 네 세상 일사리 가겠어 반서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체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